네, 캡틴 코리아 마블리가 돌아왔습니다. 그저께 개봉한 범죄도시4가요, 이틀 만에 누적 관객 수 13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만약에 범죄도시4가 천만 관객을 돌파한다면요, 범죄도시 시리즈 2편, 3편에 이어서 3천만 시리즈에 등극하게 되는 겁니다. 2020년대 들어서 국내 영화 가운데 천만 관객을 돌파한 게 서울의 봄, 파묘까지 해서 총 4개가 있는데 이 중에 3개가 모두 콘텐츠리 중앙에 배급한 영화들입니다. 자, 그럼 천만 영화를 기록한 이 배급사들은 돈방석에 앉는 걸까요? 자, 수익이 얼마나 날지 제가 취재한 내용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범죄도시4도 이제 천만 영화 반열에 오르는 것이냐. 지금 해외에서 반응이 뜨겁다 그러는데 개봉한 지 지금 이틀 됐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우리 분장실 선생님들이 벌써 다 보고 오셨다 이런 얘기를 제가 그러니까요. 분장을 받다가 들었습니다. 보통 천만 영화가 되면 이 배급사들은 얼마나 수익이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일반적으로 영화마다 분배 조건은 모두 다르긴 한데요. 이번에 범죄도시4를 기준으로 제가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천만 영화가 보통 일반적으로 극장 수익이 천억 원 정도 돌아간다고 살펴볼 때 투자금, 수익금 여러 개 제한다면 이번 범죄도시4는 약 200억에서 300억 정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먼저 세금 10%를 떼갑니다. 영화 지능기금 정도로요. 그리고 극장이 한 45에서 50% 정도 가져가고 여기에 더해서 나머지 금액에서 제작비를 뺀 부분을 이제 투자사, 제작사가 가져가는데 먼저 이게 영화가 BA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콘텐츠리 중앙에 산하 레이블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120억에서 100억 정도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여기서 범죄도시 배급을 지금 플러스M이라고 해서 여기도 플러스M 콘텐츠리 중앙에 자회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 조금 가져가고 추가적으로 메가박스의 티켓 수익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전체 스크린을 보니까요. 지금 메가박스에서 약 644개가 열려 있습니다. 이걸 고려해보면 한 120억, 이걸 전부 고려해보면 약 200억에서 300억 정도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작년이나 재작년에 콘텐츠리 중앙 투자 배급으로도 손이 충분히 많이 냈습니다. 살펴보면 330억 원으로 5대 배급사 중에 제일 높았다라고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극장이 거의 절반을 가져가요? 제일 많이 가져가는 게 극장이었네요. 배급사 10%면 그렇게 많이 가져가는 건 아니다 싶은 부분은 좀 아쉬운 대목인데요, 이거는. 네, 맞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게 극장 수익 기준이라서요.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겠다. 이게 그냥 티켓 판매만 따졌을 때 이렇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콘텐츠리 중앙이 영화만 하는 게 아니고 최근에 드라마도 굉장히 많이 넷플릭스 같은 데 나오고 하잖아요. 매출이 정확히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일단 콘텐츠리 중앙에 제가 매출 비중도 한번 따져봤는데요. 이게 콘텐츠, 공간, 그리고 또 기타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콘텐츠 쪽은 드라마, 영화, 예능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전체의 6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제 메가박스라는 극장 부분을 제치고 가장 위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특히 뭐 근영이 거 드라마 좀 좋아하십니까? 드라마 좋아하죠. 네, 작년에 나온 드라마 중에서 웰컴 투 삼달리 보셨나요? 봤죠. 그거랑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왜 자꾸 저한테 물어본 줄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여기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요 성과로 올라오고 있다. 특히 이런 게 넷플릭스나 보시면 TV, 아마존 프라임 이런 쪽으로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OTT형 성과도 개선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올해 상반기나 하반기에도 지금 30편 넘는 콘텐츠들이 이렇게 출격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통해서 5년 만에 흑자 전환 볼 수 있겠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부장님한테 좀 물어보세요. 부장님 OTT 많이 보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달 나오는 지금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흑자가 좀 안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이게 연간 단위로는 일단 흑자가 기대가 되는데 일단 1분기만 보면 아직까지는 적자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매출이나 영업이익 살펴보면요. 매출은 거의 2,080억 원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이 조금 아쉽습니다. 한 100억 정도 넘게 지금 손실해 볼 걸로 보고 있는데 이게 사실 지금 미국의 자회사인 위비라고 있는데 여기서 만들고 있는 콘텐츠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까먹는 게 많고요. 또 다만 연간으로 보면 이제 317억 정도 영업이익을 좀 볼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지금 가장 많은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SLL이라고 해서 저게 스튜디오 룰루랄라의 약자입니다. 저기서 거의 300억 원 넘게 벌어들이고 여전히 그 미국 자회사인 위비에서는 250억 원 넘게 지금 손해를 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저기 스튜디오 룰루랄라가 현재 기업 공개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NH투자증권 주관사로 선정했고요. 저 내후년 3월을 조건으로 해서 지금 이 프리 IPO까지 진행했다. 당장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이것까지는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악재가 될 수는 있겠네요. 부장님, 지금 범죄도시 포 흥행 기대감 굉장히 뜨겁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콘텐츠들이 중앙 주가를 보면 정반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다 이쪽이 K-콘텐츠 쪽이 다 좀 부진한데요. 주가가. 아무래도 실적인 것 같아요. 실적이 이제 동사 같은 경우도 4년 연속 적자거든요. 물론 뭐 팬데믹 영향도 있었지만 매출액은 전반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현상인데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적자였다라는 부분. 이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게 드라마 편성 부분인데 이쪽이 이제 광고 시장이 조금 위축되다 보니까 경기 부진 때문에 이런 방송사들이 드라마 편성을 대체적으로 다 줄였어요. 줄여서 그거에 대한 큰 여파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OTT 쪽인데 OTT 쪽의 업체들이 투자를 확대하기보다는 최근에는 조금 슬로해지거나 플랫해지는 분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 제작 수는 줄어드는데 드라마의 어떤 아시다시피 고액을 주고 이제 주인공, A급 주인공 분들은 상당히 고액이기 때문에 몸값이 엄청 올라오죠. 그래서 제작 작품 수에 대비해서 제작비는 올라가는 이런 부분 또 실적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영화 부분인데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영화관을 요즘 못 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OTT에서 다시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조금은 물론 이제 소위 어댑터 그러니까 먼저 가시는 분들은 이제 초기 영화를 보시겠지만 기다리는 분들도 상당 부분 되는 분위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약세지 않을까 약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살펴본 것처럼 5년 만에 흑자 전환이 이번에 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지금 콘텐츠 미디어 섹터 안에서 콘텐츠리 중앙의 투자 매력도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전반적으로 다시다시 드라마 제작사 실적 다 안 좋아요. 안 좋고 동사도 1분기 실적 안 좋을 것 같고요. 대신 2분기부터는 좋아질 것 같은데 일단은 K콘텐츠 전반적으로 이쪽 섹터는 이제 하반기 때 예를 들면 텐트폴 시즌제 흥행 또는 편상 확대 이런 것들을 좀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당분간은 일단은 조금은 더 인내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좀 눈여겨본다면 사실은 눈물의 여왕이 요즘 제 흥행이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서 많이 보는 걸 봤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 보는데 동사가 날 것 같습니다. 동사가 이제 2분기부터는 좀 턴아라운드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했던 윗부분도 이제 분기 1회씩 편성이 예상 계획돼 있거든요. 그 부분 하나. 그 다음에 5월 1일부터 수목 드라마가 재개되는 부분 그 다음에 4분기 지옥2 이런 부분 때문에 모멘텀도 좀 있고 실적도 될 것 같기 때문에 동사가 K콘텐츠 중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TT 많이 보시는 게 맞았네요. 지금 기아에서 1분기 실적 발표가 됐다는 소식 잠깐 전해드리죠. 1분기 매출 26조 원 영업이익 3조 4천억 원 호실적을 기록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다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정 기자 오늘 결론을 좀 지어볼까요? 어떻게 결론 지을까요? 네 또 오늘 주제의 결론은 범죄도시포의 마석도 형사의 명대사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콘텐츠리 중앙 흑자의 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